옛 익산 금융조합 건물이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고창군이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정태우 기자입니다. 익산시는 1925년에 지어진 옛 익산 금융조합을 상설 전시관과 기획 전시실, 휴식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솜리문화금고로 조성했습니다. 상설 전시관에서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금융조합 관련 유산을 소개하고 기획 전시실에서는 인화동의 역사와 삶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전시와 체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창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8대의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외한 84종 민원 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정부 24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관한 조치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포함한 26종이 다음 달 1일부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순창군이 다음 달 20일까지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400명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16세 이상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경기장 안내와 경기 운영, 홍보, 장애인 맞춤 지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61회 도민체전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제18회 장애인체전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순창 공설운동장 등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위드로봇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남원국제드론제전은 전 세계 1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FAI 드론 레이싱 마스터즈와 국토부 장관배 초중고 드론 축구 대항전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700대 규모의 드론 아트쇼가 대막식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